이번에는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. 한 여성이 아주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네요. 다리에 문신, 그러니까 타투를 새기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타투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.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들 몸에 단 상처를 타투로 가려두고 있는 겁니다. 주로 꽃과 나비를 새겨준다는데 러시아에서는 해마다 약 1만 4천여 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숨질 정도로 가정폭력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. 그런데 최근 푸틴 대통령이 가해자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병원에 갈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실형을 내리지 않는 법안을 서명하면서 가정폭력이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